여러분의 꿈을 통과합니다. 사랑해요 꿈 아카데미 꿈 아카데미 아주 잘 살릴 수 있습니다. 잘 살렸습니다.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시더라고요. 저희한테 의상을 주시면서 갈 수 있어요. 수빈 들어갈게요. 수빈 들어갈게요.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멕시카는 뭐 어떻게 해요. 중국인 애들은. 합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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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격. 진짜 울어. 저희 대마시아 멤버들이 너무 어려운 일도 많고 오디션에 합격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. 멤버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제가 멤버들한테 정말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아서 합격입니다. 합격입니다. 감사합니다. 합대 최대 합격. 전화 탈락입니다. 좋은 기회 주신 감수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. 최고의 꿈 아카데미를 뽑습니다. 합격 그룹은 합격 그룹. 누가 올라와주세요. 합격 그룹. 합격 그룹. 자 이쪽으로 다 나와주세요. 잘하셨어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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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나 부족한 저를 많이 예뻐해주신 우리. 아 아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괜찮아요, 얘기해. 사실 저도 방송을 보면서 많이 부족했었는데요. 끝까지 너무 예쁘게 해서 상주 씨의 시청자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갔다 와서는 지금보다도 더 재밌고 더 열심히 하고 지금 사랑 주신 것만큼 다 돌려드릴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뛰는 그런 이특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특 씨. 그리고 우리 정수 씨도. 특이 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특이랑 같이 건강하게 잘 갔다 오겠습니다. 조성! 큰 장 한 번 해요, 시청자분들. 큰 장 한 번 해요, 그분이. 잘생겼습니다. 잘생겼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체겐 사랑하자. 아이구. 잘생겼습니다. 다행히 잘생겼습니다. 자, 이제 잘생겼습니다. 맛있다,은지. 이렇게 잘생겼습니다. 그전 좀 해야겠어요. 소희현! 난 공짜를 싫어하고. 박권현! 송단비! 팔아넘긴 몇 주셨어요? 오슬란! 파리 그것처럼 보고 있나? 박세영! 나이스 미칠! 아이돌들 첫 키스. 광일여 산저바. 정말 좋은 직업을 했겠다. 소희현! 용감하네. 너무 우리를 무시해도 웃을 수 있잖아. 야 너 얼마나 감동하냐고. 더 팬이 늘어나겠지. 빨리 가서 거울 좀 봐. 저희가 시즌1에 비해서 눈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. 되게 애매하네요. 애매하면 탈락이지. 좀 놀랐어요. 완벽한 하모니와 호흡과 너무 좋아요. 언니가 불합격 줄 것 같아요. 합격 줄 것 같아요. 케이팝 스타!